주가나의 영원 불멸의 코너 랜덤 플레이 댄스! 드디어 우리 베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코너가 다가왔습니다. 기다렸다. 베베분들 우리 랜덤 플레이 댄스 혹시 연습해본 적 있으세요? 연습은 해본 적은 없는데 많이 봤어요. 본 거와 실제는 다르죠? 맞아요. 원래 사실 램플댄스는 2배속 구간 정도가 있었는데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베베잖아요, 베베. 극강의 레벨로 갑니다. 베베! 배속의 배속! 그래서 춤! 3배속! 와! 할 수 있을까? 와, 3배속? 우리 베베 팀의 창작 안무곡 사이에 또 레벨을 업 시켰습니다. 맞아요. 우리 두 MC에 노래까지 껴 있습니다. 랜덤 플레이 댄스 한 번에 성공한 팀들이 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소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베베도 꼭 명예의 전쟁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파이팅 한 번 해주시죠. 자, 베베 파이팅 한 번 하세요. 파이팅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하나, 둘, 셋. 베베 파이팅!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랜덤 플레이 댄스의 음악 주세요! 크러치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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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스타트는 이걸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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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룸 업! 볼룸 업! 에이! start it up! 자, 자 다음 다음. 자 가야되, 가야되. 오케이. 침착하고, 소원 침착. 침착하고! 오케이. 오케이! 자, 이러면 가능성 높아졌습니다. 자, 가능성 높아져요. 오케이! 자, 다음입니다. 들어가야 돼요! 1단계 실패! 어떻게 된 거야? 김아, 어떻게 된 거야? 김아, 김아, 길이지만! 제 파트가 아니어서? 여기서 뭐 계속 뭐가 사고가 났어요. 원래 약간 프리스타일 기회예요.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아니 근데 프리스타일인데 빨리해, 빨리해. 이건 왜 나온 거예요? 빨리해 누구야? 빨리해 누구야? 체세! 체세! 지금 그거 말고도 조금의 포인트들이 있었어요. 어디였죠? 일단 스모크 때 처음에 키마 씨가 버벅거리셨어요, 한 번. 어느 정도 버벅거리셨길래? 근데 해명할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저쪽에 있었는데 자리는 이쪽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가는 길에 약간 비켜 비켜 하고 들어가. 그러기에는 저희 카메라가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. 1단계였으니까 몸 풀었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아까 3배속 나왔었죠. 이거 때 배속 나올 줄 몰랐다. 진짜 발이 그래 맞아 저렇게 됐어. 몸이 못 따라가더라고요. 댄서 협회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베베가 여기서 잘 해줘야 다음 댄서 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. 부담당. 부담당. 자 갑니다. 라인더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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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wszystkich 에郷 못 하는 로 avocado 스킨습니다. 수 two. różne 스킨십 ans 가위대! 가위대! 세치! 수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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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Isso Filiz 연ove Vas... o 쫙ا 오케이 렛츠고 와 뭐야 커 엣스 고 어 아시간放 거 같은데 아이씨! 진짜 열심히 했다 이 정상생들 좋았는데 놀기는 뛰어 너무 빠져서 이게 뭡니까 지금 누가? 누가? 패티 날라갔어요 너 왜 걸러? 아니 여기 무대에 뭐 걸릴 것도 없는데 그니까요 그 밖에도 지금 잡힌 부분이 있다고요? 헤이데이 때 우리 바다 씨가 뒤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아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안무를 만들었거든요 이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애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뒤에서 디렉팅을 하고 있어요 또 퍼포먼스! 자 또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변명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뭐 아까 저희 노래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테토 씨랑 키마 씨가 좀 버퍼링이 왔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놀게네또라는 명곡 뒤에 펄커가 너무 놀았어요 맞아요 너무 놀아서 다리가 풀리셔서 갑자기 뒤쪽으로 가다가 혼자 단독사고가 네네네네 마지막 회의 마지막 회의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자 상라운드는 총 6곡이니까 6곡만 집중해서 빠짱!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가 되면 아 불명예입니다 그죠 기사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베베 경연에서는 우승 주가나에서는 최종 실패 아 그럴 수 없어 3라운드 과연 베베 팀은 성공할 수 있을지 꿈에 그리는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이건 4번씩 אח네 파ил люб 저희 오케이?! 오케이. 오케이! 오! 오케이 프리 프리 렛츠 고! 렛츠 고! 자 이제 두 곡 남았어요 오케이 골반! 두 곡 남았어요 두 곡! 벌레! 귀여워? 마지막! 마지막! 사비 사비! 사비 사비 마주해! 해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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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최종 성공입니다. 좋아하는 모습이 그.. 우승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모습. 어떻습니까? 고비가 좀 있었죠? 저희가 안무 자체가 느린 곡이 하나도 없어요. 다 쪼갰잖아. 근데 거기서 또 배속까지 올라가니까 쉽지 않았지만 또 저희가 팀워크가 좋습니다. 칼군모가 좋아요.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나. 저희도 최초로 2배속보다도 더 강력한 3배속을 했는데 3배속 성공은 최초예요. 스쿨스쿨!